오랜만에 했더니 뭐 오랜만에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쳐야되나 이 진짜 가자 드래곤 로드 오 드래곤 로드 인기 좋아요 걸리겠는데? 아니네 아 걸렸네 오케이 오케이 대략 멈축이 한 5개 앞에 쪽에 걸리는구만 가자 처음 해보는 멀티론 처음 해보는 드래곤 로드 아 이 민지마 왜 이렇게 빠르냐 다들 지중길도 다들 잘가고 오우 익숙하구만 그런 익숙한 너희들에게 파이어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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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 들어왔다 아하 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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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아이템 없는데? 앞에 사람? 근데 이거 나한테 날아간거 같지? 오케이 잘 참았다 여튼 아직 처음에 거의 초반 거의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라인을 잘 못 그려요 지금 이거는 뭐 버리고 뭘 아 여기 잘 잘 타고 갔으면 되게 빨랐겠다 다섯 미안 하나 더 먹어 아 나도 버섯 좀 나와라 남을 별로 괴롭히고 싶지 않아 나 혼자 앞으로 가게 해줘 아 제발 이런 것 좀 나오지 말고 이런 것 좀 나오지 말고 어 어 안맞았네 헐 가속 어 어 오케이 이거 좋다 역전에 역전에 가속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ocy 아 아 아니요요요요요 어디야 여기 오오우 오오오 아 괜찮아 4등도 괜찮아 하 좋아 와 양호에요 아까전에 비하면 꼴찌였다가 올라온거 아냐 한번 더음 12시겠는데 오늘 너무 늦게 시작했나